자 오늘 네번째 시간인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의 실력도 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무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 지라창 세기 4장 4절 5절 말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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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 지라창 세기 4장 4절 5절 말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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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 지라창 세기 4장 4절 5절 말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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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 지라창 세기 4장 4절 5절 말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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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의 랩 실력도 점점 늘어가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